근데 성격이 너무 좋고 하니 우리 형 진짜 성격 좋잖아 갈 때야 야 그런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안 흔들거려요 날카롭다 서버가 지민이 잘해 우리 있어 지민이 저런 거 말 안 하면 좋겠어 여기 뒤에 얼굴 나와요? 카메라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나 안에 티비 뭐였어요? 네? 안에 거 보여달라고요? 바지 풀렸다고요? 아 이거요? 하하하하하하하 아 머리 쪽쪽으로 해야 돼요 아무튼 제가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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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레디 액션 액션 안에 인마 왜 안 하지? 아 좋다 곰을 다 먹기 삭 삭 그리고 마지막 지옥의 따먹기로 총 3가지 게임 공 공 7 한 점 공무 치 빵 공무 치 빵 공무 치 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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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아니야 아 그 노래 뭐지? 나 상의해 나 팀이야 꼬마길리 꼬마길리 아 조심해 정국이 이거 아아! 귀 아파! 조심해, 정국이. 아아! 귀 아파! 아아! 귀 아파! 그럴게요. 야, 씨를 껍질이야. 야, 걸었다, 걸었다. 심지어 내 귀에서 이래... 아아! 아아! 자, let's go, 지민. 자, 편하게 해, 편하게 해. 편하게 하자. 지민아, 편하게 해. 몸을 편하게 하지 마세요. 아, 지금. Let's go! 오셨어, 오셨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아, 불량운소칶 너무 잘하네. 아, 예능운소칶은 과하네. 아, 이리워. 풍. 짠, 짠, 짠. 풍. 짠, 짠. 1, 2, 3. 1, 2, 3. 1, 2, 3. 이거 하면 집에 간다! 여러분, 화이팅! 이건 장난 아니야! 게임 정말 조겨야! 자, 그냥. 근데 이제 문제를 아예 그냥...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수준으로...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수준도 막...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막 초등학교 2학년 올라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자, 얘들아 보세요. 그랬을 때 딱 내고 우리 멤버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민이 몇 초? 15초 예상합니다. 일단 20초만 하고 내면 되겠습니다. 오, 20초만 뒷자면 2초만 해도 되지. 준비, 시작! 지민아 안 된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25초 예상하다. 20초 안에 내면 되겠습니다. 30초 전. 쟤 할 수 있을까? 쟤 할 수 있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대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거 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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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덩냔, 나 그냥! 아, 이거 예의가 많네, 이 친구야. 야, 이거 인정해주면 안 되냐, 이거는? ㅋㅋ 잘생겨져? ㅋㅋ speech 지금 이렇게 세번 pump 잃어보려고요? 여자값 이정 correspondence 수수로 진짜 coe controls 땡큐 고마워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밑에서 열심히 플래시 플래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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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뭐했어 못 봤어 그거 올려 여기다 올려 여기다 올려 물 1리터 정도 넣어 마늘 빻는 쪽에 넣어 마늘 빻는 통에 넣어 지민 아랭 체인즈 마늘 빻는 쪽에 넣어 마늘 빻는 쪽에 넣어 빻게 넣어 마늘 빻는 쪽에 넣어 제가 이번에 또 준비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민씨가 영화 준비했나?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made us What we are today Remember 아 이거 그라우자는 거 아니야? 아니 아직 뒤에 있어요 Remember Remember We love you We love you 까꿍 갑자기 왜 어린애랑 신인배우 있잖아 신인배우 폴비 같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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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이거 아니 이게 제가 앉은 키가 낮아서 진짜 웃겨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되더라구요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밑에 이런 비밀이 불교 pound 와 지금 불교기가 너무 강렬해서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아 진짜 다들 쩔어에 리듬타고 계시니까 쩔어 다들 쩔어 시원은 코가 반짝거린다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지 아니 근데 내가 본 지민은 되게 개인 발전에 되게 눈 스팟을 하는데 그렇지 이런 척 하면서 당신들의 내가 키웠다는 생각 안 해봤지 오지마 치오지마 야 내가 볼 때 이 편으로 저작 때만 나온 것 같다 아 오늘 아 지금 아니 아까는 안 나왔거든 어 아 지금 발도 보기 싫어 사실 그 저는 예전부터 93년생 친구라는 거에 대한 갈망? 외롭잖아요 93년생은 진짜 없다니까 뭉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계기 진짜 저는 이민 씨랑 더 가까워 내가 한번 놀러 갈게요 얼마든지 훈련할게요 얼마든지 훈련할게요 태민 씨를 보면서 놀러 갈게요 해야 되는데 지민을 보면서 놀러 갈게요 너 맞지 안 돼 너 맞지 안 돼 맞지 진짜 진짜 응원합니다 지민의 지민 지민 이제 전팀 액션 저 팀 액션 저 팀 액션 말을 똑바로 하세요 저 팀 액션 저 팀 액션 저 눈 내줘 저 눈 내줘 진짜 무슨 소리 했어요 그랬어 다시 할게요 내가 손을 쏟아 저 팀 액션 참 소피한 провод 다가오오 에헤헤헤헤헤 박지웨이 어색하지 않아? 게임이 어때? 내가 내가 함께 조금 어색하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